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기토는 인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화와 정화는 관성의 기운, 정관, 병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병정화는 양입니다. 그리고 임계수가 음이죠. 갑을, 병정, 네 여기가 이제 양인데 갑을에서 소산하고 여기에서 확장을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갑을에서는요. 그리고 병정에서는 이 생명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라고, 양 중에 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 이제 화, 특히 이제 목화, 그 중에서도 이제 화가 강하신 분들이 이제 활동성이 좋으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또 여기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아주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여름에 이렇게 활동하시기 힘들어하시고 막 더워하시는 게 또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사주 원국이 여기가 뜨겁단 말이에요. 대단히 뜨거운데, 그러면은 음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식혀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뜨거운 기운이 또 들어와 버리잖아요, 양이. 그럼 내려서 사람이 쫙 늘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제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반대로 사주가 차가운 분들, 사주가 차가운 분들은 금수 위주로 돼 있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름에, 여름이 따뜻하고 양이니까 여름에 활동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제 살펴보시다 보시면은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사주가 차가우신 분들이 대략 밤에 활동하고 또 겨울에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주가 뜨거우신 분들이 오히려 여름에 더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낮이나 여름에 더 막 활동적이신 분들도 계시긴 계시지만 별로 안 계세요. 별로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이 병정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세상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는 조직이 완성이 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우리가 빅업으로 강하게 주체성을 갖고 식상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며 결과값 재성을 얻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 관성이 필요하죠. 네 생명이 태어났고요. 이제 이 세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성이 필요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정화는 관성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화는 양간이니까 크기가 크죠. 그러면 평관 정화는 음간이니까 크기가 작죠. 그럼 정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관성의 특징은 뭐냐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예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의가 질서죠. 그래서 이 병화일관분들이나 정화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사람 윗사람한테 잘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의와 격식을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거꾸로 이제 예의가 없어 보인다라거나 상대가 격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가차없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관 다르고 또 정관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영상에서 평관은 전쟁터고 전쟁터고 정관은 어떤 평화시대이다. 평화모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그대로 떠올리시면 되세요. 어떤 예의 차리는 것도 병화가 조금 더 과하게 차릴 수 있겠죠. 전쟁터니까요. 전쟁터에 그 상사의 명령에 불복정하면 바로 총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관은 어느정도 안정감 있게 내가 예의를 기본적으로 차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조금 숙일 줄도 아는 하지만 대신에 그때는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숙이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병화 자체가 어떤 평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병자의 일주다. 그러면은 정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지장관 안에 임계수 전부 다 관성이죠. 평관, 정관 대단히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일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정해 일주다. 그럼 정화 자체가 어떤 정관성인데 이 안에 무 무갑 임 그래서 보면은 상관 그리고 정인 그리고 정관 물론 이 해수 자체도 정관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 일주 같은 경우는 정관을 깔고도 있지만 이 안에 정인도 있고 정관도 있습니다. 관인 상생하는 모습이죠. 물론 상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실 줄 아시면 좋겠어요. 어 상관 있으면 관을 깨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비율을 보시면은 일관 자체도 정관성이고 일지 자체도 정관성인데 지장관에 상관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정의로운 모습이 되겠죠. 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출하고 또 이제 남을 좀 괴롭힌다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한테 대항하는 정의로운 모습이 되겠죠. 정관, 정인, 정관, 정인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병인, 병오 이 두 개의 일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단이 대단히 강한 일주입니다. 내가 양 그 자체인데 이 안에 이제 병, 기, 정 양이 또 들어가 있죠. 네. 대단히 강한 일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양이 양을 품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병인 일주 같은 경우는 자, 스타일이 좀 다르죠. 보시면은 이거는 내 그 자체가 불덩이인 거고 이 병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계속 불을 때워줌으로써 지속이 되는 강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인 일주, 병오 일주 웬만하면 이제 같이 섞여서 안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싸우시는 게 좋고 병오 일주가 되려 좀 깔끔해요. 이게 양기운이다 보니까 확 화를 내버리고 그냥 끝내요. 근데 병인 일주한테 잘못 걸리시면은 깔끔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 편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얘는 확 발산하고 끝나는데 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병화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신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인 일주, 병오 일주 조금 위험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좋으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병화하고 정화 같은 경우 일간에 따라서 이제 붙여지는 이름 또 십성이 따로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어떤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